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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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? 나는 카페에 가보시고요 자 눈이 와요 시작 펑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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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눈이 오는데 어디 가세요? 나는 학생 카페에 갑니다 자 쭈욱 쭈욱 시작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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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빛나는데 어디 가세요? 청남대 나는 청남대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람 불어요 시작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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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강원봉에 가보시고요 강원들의 저지들만 건 둘러보기면 좋을 것 같아요 대관령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길은 흔들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보고 두 손은 손뼉치고 두 발은 끼어요 신나게 살아요 즐기게 살아요 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 히히히히히 힝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네 리듬 입히셨죠? 네 리듬은 간다